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오늘 비행을 맡은 백민석 기장입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기장까지 나와서 인사하는 건 처음 보네요 그렇습니까? 저는 익숙해서 저기요 말씀하세요 많이 떨리세요? 뭐가 말입니까? 떨려서 나 못 보고 괜히 책이나 뒤지는 거 아니에요? 떨리자 내 앞에 앉으니까 하긴 안 떨리기 쉽지 않지 왜 그래? 책 읽는데 시끄러우니까 쓸데없이 말 시키지 마세요 여기요? 네 저 한색인데 말 시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시끄럽다고 그래 얼마나 성격이 나쁘면 미리부터 나와서 저렇게도 난리겠어 어머 어머 속으로 생각한다는 게 입 밖으로 나왔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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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 어 네 어 네 어 네 네 네 감사합니다.